지우님 쪽이랑 우리 쪽 하나씩 다 있다 1층 하나 기절시켜놨어 나한테 적어줄게 총먹어 1층 바꿔 1층 하나있다 1층은 길었는데? 1층은 왼쪽으로 가둬놨어 아까 기절시켰던 애야 4번 쪽에 하나 더 기절시켜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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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네 또 내가 다운거 나 바로 오른쪽 붙어있어 바로 오른쪽 붙어있어 이 쪽에 집티 그냥 간다 집티 없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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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안돼 13번? 이거 죽었던 애들인데 나 구성 많은데 버벅살 먹어 나 뒤에한테 죽겠어 야 이 새끼야 왜이렇게 차가 차가 왜이렇게 베벅거리냐 그러니까 버벅거리냐 니들 맘대로 운전할래 야 데카 안에 조심해 아 스매시인데 스매시 알물 포기하셨는데 얘밖에 없나봐 왼쪽 벗갓 하나 있어 집안 사운드 나 집안 들어왔어 나 집안 들어왔어 1번 집안 하나 있어 1번 집안 안에 있어 1번 집안 안에 있어 살짝 뒤로 나가는 모습 집안에 집 뒤에 있다 집 뒤에 있다 이번쪽 포기할게 이번쪽 뒤에 있었어 하나 오른쪽에 하나 더 있지 않냐 몰라 포기할게 야 내 집 뒤에 하나 이긴거 같아 나 힐링할게 아니 이거부터 할게 다절됐다 한 대 도로 쪽 다시 해야해 다시 해야기 잘 다시 확인했고 다시 하나 더 다시 하나 더 알게 됐어 눈썹 위에 터치 돼? 아 터치 돼 태석이 형이 좋은데? 피치하고 와볼래? 아 에필 죽었다 아 죽었다 태석이 형은 가능해 재현이 살리고 나 딱 대기했는데 아 차가 없구나 차가 따른 뭐야 오토바이 찌미 룩 남아있어 어 아까 그 MK 죽었고 찌미 룩이랑 찌미 룩 하나 있었어